오우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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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저 지금 지구글라치 촬영 중인데요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싶은 건 없었어요? 어 안 웃고 그래 왜 이렇게 시킨다고요? 오우!! 오우!! 오우! 오우!! 박았다 박았다 대표님! 응 유진이, 촬영했어? 네, 저 지금 지구오락실 촬영 중인데요 그 전화해가지고 누가 먼저 다시 전화 빨리 받나 게임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전화드렸어요 그랬어? 대표님! 은진데요! 아, 네 안녕하세요 유진이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? 네? 유진이요? 네? 대표님, 저... 이렇게 어색한 전화죠 참나에서야 참나는 대표님 왜 이렇게 어색하냐 전화해서 전화 온 줄 몰랐어 아, 진짜요?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네, 앞으로 전화 자주 드릴게요 대표님 네, 감사합니다 잘 촬영 잘 하세요 네,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유진이한테 하고싶은거 없었어요? 뭐요? 야, 신입사원인 줄 알았어. 야, 나 엉덩이가 30살 줄 알았어. 대표님, 난 너 저기 올라가는 줄 알았어. 대표님. 아니, 거의 대표님. 대표님, 필라테스야, 필라테스야. 대신입니다. 필라테스야. 필라테스야. 아, 어떡하냐, 언니? 아, 언니 공유.